안녕하세요. 금요일 오후 마리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쉬려고 했는데 왜 카메라를 또 켰을까요? 이 개발 선인장이 다 지기 전에 자랑하고 싶어서 켰습니다. 이거 올 봄에 진짜 나 살까 말까 고민 고민하던 개발이가 꽃을 다 피고 지금 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꽃 피고 진 거는 그냥 이 꽃대로 그냥 뚝뚝 잘라줬는데 먼저 잘라준 애들은 아직도 또 올라오고 이렇게 있네요. 얘가 원래 크리스마스 때 핀다고 그러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철모르고 먼저 피웠던 아이들이 또 피고 있는 것 같고 저기 있죠. 저기 이 개발이도 크리스마스 개발인데요. 이거 보세요. 이게 다 보일 수가 없어. 꽃이 막 흐트러져가지고 이게 원래 겨울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개발 선인장이 이래갖고 곧쯤에 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원래 핑크로 들였는데 완전 핑크가 아니고 이거 보세요. 꽃대를 올릴 때는 핑크빛이 나는 듯 하면서 끝은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핑크로 샀는데 그건 아닌 게 이게 꽃이 피기 전에는 분명 흰색이에요. 근데 피고 나면 이런 식으로 핑크빛이 돌아서 또 그거는 그거대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 추위 대비 이쪽으로 재라놈들은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고 저거 보세요. 하나 멋쭉쭉 부리고 있는 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링구아스 링구아스 쟤는 그냥 안 건들고 여기 놔두니까 이렇게 짱짱하게 크고 있어요. 여름에 거리돼 있었던 애인데 가을에 그냥 들여서 늘 창틀에 이렇게 놔두고요. 이렇게 꽃피는 베네스 베네스고요. 안나자대 베니스 베니스 죄송합니다. 이름 자꾸 제가 요새 이름 바꾸고 성 바꾸는데 선수가 돼서 그것도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남의 성 그렇게 바꾸는 것도 기술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남의 성을 다 바꿔서 이름을 부르네요. 근데 꽃도 그러고 있어. 요것도 정말 이쁠 때 베니스도 예쁠 때 꽃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놓쳤어요. 제가 이쪽에 식물방에 들어올 때는 자꾸 카메라를 놓고 와가지고 잊어먹고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꽃대를 물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흰색 흰색 것이고 이제 조만간 필 것 같아요. 이렇게 활짝 피하지 예쁜데 지금은 이런 상태로 요렇게 모아져 이렇게 있어요. 한 군데로 식물방이래서 이 방 방칸을 내줬잖아요. 식물들에게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해가 잘 들어요. 남양이 정남양이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오늘처럼 꾸무럭한 그런 날에는 이렇게 저는 깊은 애들 쪽 그러니까 방 안쪽으로 거의 이렇게 식물등을 그냥 켜놔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방문 끝까지 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해만 잘 들은 날은 문을 활짝 열어주고 추위에 워낙 약한 이런 장미오부 같은 경우도 추위에 워낙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저쪽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여기 호접랑 꽃은 지금 몇 달째 이렇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보라 싹소름 싹소름 꽃 새로 해서 이렇게 입고 해놓은 애들은 조금 따뜻한데 안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리 넣어놨고요. 이제 조만간 뭐잖아 꽃대들을 팡팡 터뜨려 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 꽃대를 물고 있는 애들이라서 얼마 안 있으면 그냥 쫙 피워 주겠죠. 펜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장을 뽐내는 애들이고 너무 예쁘잖아요. 꽃이 올라오면 저는 그냥 꽃은 따버립니다. 얼굴을 보기 위해서 입장이 더 예쁜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입장이 예쁜 아이고 입장이 예쁜 애들 많아요. 이런 펜시도 있고 펄락도 예쁜데 요새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요리요리 가면 립톱들 꽃 다 피고 지내들 이렇게 방 안에 해만 보게끔 해가 다 들어오니까 여기까지 해만 보게끔 이렇게 놔뒀고요. 혹시 모른 또 보험아기들 제라들 잘 죽는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답니다. 아휴 감기가 여러분 너무 오래가요. 요즘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무섭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요새 날씨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그렇게 침투를 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음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자주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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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했는데 여기 개발이가 또 있었어요. 밖에 근데 정말 같은 날 같이 들어온 애들인데 이게 이제 핫핑크잖아요. 근데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얘네는 여기다가 제가 넣고 놔뒀어요. 처음부터 베란다에다 그리고 식물방으로 들어간 애들하고 딱 차이점이 아직 여기서는 한 아이도 이렇게 꽃이 팡 터뜨려준 게 없어요. 공기가 차가워서 그런 것 같아. 다 이렇게 꽃망울만 머져있고요. 식물방 애들은 벌써 다 터뜨렸잖아요. 그리고 이거 입구했던 애들 저기 요 아이들 입구해서 여기다 한 거예요. 제가 여기 개체수 늘리기에서 이렇게 딱 끊으면 여기 요런 애들은 새로 올해 나온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을 여기에 이렇게 놔둬서 이렇게 해놨는데 얘네들도 꽃을 다 물었는데 여기다 그냥 놔둬야 되는지 아니면 방으로 옮겨야 될지 참으로 그것도 걱정이네요. 그리고 분갈이 어제 한 애들 푸릇푸릇하죠. 그리고 요리 살살살살살살 돌면 뭐가 있냐 앵초가 있는데요. 앵초 이게 작년에 제가 앵초를 한 포트 산 거예요. 앵초를 한 포트 샀는데 그 앵초가 봄에 저기 겨울 작년 겨울이 오면서 초봄 올 때 곤랑곤랑 해서 맛이 갈락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옥상 저기에다가 화분에다 심었어요. 텃밭 화분에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렇게나 제가 저기 개체수를 많이 늘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을에 제가 이 화분 두 개로 옮겨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어머 저 기특에 놔두고 몰랐지 뭐예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꽃이 펴 있었어요. 근데 분명 한 한 포트 짜리인데 꽃은 이렇게 다르게 나오네요. 두 포트가 아니고 그때 한 포트 사가지고 거기다 내가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옥상 텃밭 기특에다 그냥 꼭 묻어놨었는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 자구도 많이 늘어져 있고요. 깜놀 깜놀 정말 너무 예쁘다. 얘도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변하면 어떤 게 또 오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진짜 인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